최근 xrp 커뮤니티에서는 리플과 스페이스X의 협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리플이 xrp 프로젝트를 위해서 스페이스X의 파트너와 협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는 리플과 스페이스X의 다이렉트가 아닌 그 사이에 중계자가 끼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럼에도 커뮤니티에서는 xrp의 사용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기대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요즘 가상자산 시장이 기대처럼 살아나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도 소중한 가족과 함께 모여서 행복을 나누는 한가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같은 구독자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작게나마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고 싶거나 궁금한 모든 것들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많은 질문을 골라서 영상으로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이나 투자에 관한 질문도 좋고 개인적인 질문, 가벼운 질문, 재밌는 질문,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질문하실 수 있는 링크는 댓글과 설명란에 달아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서 이루려는 큰 그림은 별도의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XRP와의 연결고리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X의 공식적인 인연은 1999년으로 거슬러갑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터넷 은행의 이름이 바로 X.com입니다.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도 전인 20세기에 인터넷 은행을 구상했다는 건 엄청난 해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X.com은 2000년 피터틸이 이끌던 소프트웨어 기업 컴피니티와 합병한 후 회사명을 그 유명한 페이팔로 바꿉니다. X는 일론 머스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알파벳 철자입니다. X.com 이후에 창립한 회사 스페이스X도 X가 들어가죠. 테슬라를 대표하는 고급 SUV의 이름은 모델X입니다. 2022년 4월 일론 머스크는 델라웨어의 X홀딩스커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전 연인 그라임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에도 X가 들어가죠. 일론 머스크에게 X는 어떤 의미일까요? 무한한 가능성, 혁신, 미래,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 등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트위터를 인수한 이유도 X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의 회사명을 X로 공식 변경했죠. 제가 X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한 이유는 이 XRP와의 공통점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XRP의 첫 글자도 X입니다. 장난처럼 들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XRP 커뮤니티에서는 이 X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이름이 X로 바뀌고 로고를 변경했을 때 이 XRP 커뮤니티에서는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제 채널 댓글에서 이 XRP 커뮤니티가 마치 BTS의 팬클럽, 아미 같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만큼 XRP 커뮤니티는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결집력이 뛰어납니다. XRP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유명 트위터 인플루언서 XRP 크립토 울프는 XRP와 트위터의 이 X로고를 비교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인플루언서는 일론 머스크가 올린 X에 RP로 댓글을 이어 달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콘텐츠 제작자에게 광고 수익 공유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히자 XRP로 지불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XRP를 채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 여러 암호화폐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가 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는 소식으로 BTC 가격이 크게 하락했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상당한 물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일론 머스크는 이더리움, 카로다노 같은 다양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XRP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논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SEC와의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했죠. 더 크립토 오라클이 주최한 팟캐스트를 공유하면서 좋은 팟캐스트라고 칭찬했는데요. 해당 팟캐스트에는 리플이 SEC를 상대로 승리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이 트윗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XRP 매니아들은 일론 머스크가 XRP의 팬이고 이 트윗이 XRP에 대한 지지의 표시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머스크가 이 사건에 관심이 있을 뿐 XRP의 지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로는 XRP 커뮤니티 측의 일방적인 구애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면 일론 머스크가 환경 문제로 인해서 테슬라에 대한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자 테슬라가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다른 암호화폐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XRP 커뮤니티의 존 디튼 변호사는 일론 머스크의 결정을 두고 리플과 XRP에 대한 최고의 광고 캠페인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요즘도 종종 일론 머스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형도 XRP가 비트코인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만 배는 더 높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스페이스X와의 연결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요. 먼저 중요한 인물을 소개해야 합니다. 바로 제러드 아이젝먼이라는 사업가이자 민간 우주비행사입니다. 제러드 아이젝먼은 2021년 9월 15일 스페이스X의 인스피레이션4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우주비행 프로젝트였는데요. 당시 지휘관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3일 동안 지구 궤도를 돌고 무사히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젝먼은 이때 일론 머스크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말에 발사될 예정인 민간 유인 우주비행 임무 폴라리스 던에서도 사령관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의 민간 우주비행사업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러드 아이젝먼은 시프트4 페이먼츠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제러드 아이젝먼은 우주비행사일 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인데요. 민간 항공기 제공업체인 드라켄 인터내셔널의 설립자이고 결제 처리업체인 시프트4 페이먼츠의 설립자이자 CEO였습니다. 자 이 시프트4는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5년간의 파트너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실질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러드 아이젝먼과 이 스페이스X는 상당히 깊은 유대관계를 지니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러드 아이젝먼과 리플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2023년 9월 7일 제러드 아이젝먼은 리플이 주최한 크립토포러커스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서 리플과 아이젝먼은 파트너십을 맺고 마우이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기부금을 함께 모금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부가 XRP에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부는 암호화폐 기부 플랫폼 분야 1위라고 할 수 있는 더 기빙 블럭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2022년 제러드 아이젝먼이 이끄는 이 시프트4가 3억 달러의 더 기빙 블럭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련의 고리들을 살펴보면 제러드 아이젝먼은 암호화폐를 통한 기부 사업에 관심이 많고 그 과정에 XRP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시프트4는 결제 처리 업체입니다. XRP 커뮤니티의 입장에서는 제러드 아이젝먼이 리플의 ODL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자 일각에서는 이미 사용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여부는 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두고 봤을 때는 이 스페이스X까지 범위를 넓히기에는 개연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XRP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제러드 아이젝먼과의 파트너십이 리플과 스페이스X 사이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확인하는 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유의미한 성과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제러드 아이젝먼의 중계로 스페이스X에서 XRP 결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조금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 XRP의 중앙화 요소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하기에는 제한되는 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죠. 분명 리플과 스페이스X의 관계성은 앞으로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XRP와 스페이스X의 연결고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저는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 XRP를 넘어서 암호화폐 산업이 얼마나 더 크게 확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크게 성장할 이 우주산업과 전기자동차, AI 시장에서 암호화폐의 사용성은 계속해서 커지지 않을까요? 아직은 먼 미래이지만 우주로 한번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진지하게 듣지는 마십시오.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 우주탐사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하고 우주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서로 다른 위성 간의 돈을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국경만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우주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주탐사 데이터를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블록체인과 크립토는 우주탐사와 우주산업에서 가장 이상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비난합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과도한 기행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 산업의 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건 부정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화폐는 결국 많은 채택과 사용성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큰 방향성만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확장해 나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핵심 산업의 중심에 일론 머스크가 있고 그런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지지해야 광범위한 채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앞으로 XRP와 스페이스X 그리고 테슬라와의 연결고리가 생겨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